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기독교사 논평의 마지막 주제로 그냥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이 더물기 때문에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새 제품을 잘 사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기술을 도입하는데 개인적인 그런 삶에 기술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놀라운 혁신 그런데 이 제품이 통상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우스를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마우스를 마우스 회사 중에 로지텍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죠. 이거 뭐 검색해보면 한 14불 99센터 로지텍 M33 사일런트 플러스 와이어레스 옵티컬 usb 마우스 내가 얼마 전까지 썼던 모델이거든요. 그럼 뭐 수십 년 써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한 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주 이렇게 쓰니까 이 제품을 한번 써보면 손목에 부담이 좀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제품을 하나 한국모함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품이 2018년에 시판이 된 겁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쓰는데 이 제품이 여러분들 2018년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방송하게 되면 웃겠죠? 웃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틀 되니까 얼마나 손목에 이런 부담이 안 가는지 이런 제품들을 지금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6년 전에 제품이라는 겁니다. 6년 전에. 가격은 100불 정도니까 한 5배 정도 비싼 거죠. 엄청나게 편리하네요. 일단 손목에 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한 분이 저를 생각해 가지고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이렇게 이런 선물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물을 이런 선물을 보낸 겁니다. 이런 선물을 방금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쥐고 쓰는 거죠. 무슨 뭐 협찬받아기로 선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이제 사용해보고 야 이 제품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찍음 알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부터 시판이 되기 시작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하고 2022년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네요. 젊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직접 사용해본 손목 편한 마우스 품절대란 신상품 이게 2023년 2025년 5일이거든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이런 마우스를 쓰게 되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우나장이나 이런 데 가가 이걸 자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뭐 백불이 아니라 천분도 지불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건립감도 좋고 제품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어떻게 참 자본주의가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로지텍이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인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세상을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네요. 버티컬 마우스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품이네요. 써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휴 이거를 그냥 옛날에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하니까 여러분 여기가 계속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담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풀어주더라도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다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상품이에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편리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고객을 건강하게 만드는 상품이에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선물 받았을 때 아니 뭐 한 몇십 년 써온 마우스인데 뭘 마우스를 또 바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살면서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걸 내려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도움이 되네요. 로지텍 MS 버티컬 이게 2018년에 나온 제품입니다. 2018년 8월 달에 로지텍 니우 MX 버티컬 에러고노믹 마우스를 데뷔 출시하다. 그 2018년 제품을 2024년도에 소개받은 겁니다. 어마어마 이런 편리한 거 있죠.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 전통적인 마우스 이름들 이런 마우스 쓰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르네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제품을 집에 자제분들이 계시면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몇 십 년 익숙한 모델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로지텍 MS 버티컬 에러고노믹 마우스 리뷰 이 장단점을 전문가가 해놓은 걸 보니까 팔, 허리, 손, 근육에 상당히 편하다. 그런데 이게 반대는 새로운 모양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뭐 금세 한두 시간 만에 여러분들 몇 십 년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져 버릴 수 있는 제품이네요.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지텍이란 회사를 찾아보니까 키보드, 저도 키보드 로지텍 제품을 쓰고 마우스, 트랙볼, 마이크, 게임 컨트롤러, 웹캠을 여러분들 생산한 1981년도에 창업된 회사네요.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크네요. 저는 항상 기업을 보면 이렇게 시장 가치를 안 보니까 이 마우스 같은 걸 팔아가지고 1650억 불입니다. 엄청나죠? 회사 가치가 165억 불입니다. 165억 불짜리 회사네요. 크네요 회사가. 이 회사가 여러분들 마우스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네요. 2등 업체가 31%고 2등 업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의 로지텍 제품만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상품이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훌륭한 상품입니다. 기존 것보다도 한 5배 정도 비싸지만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큼 중요한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음 인제 선거 방송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방송 나가기 전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 조금 휴식 조금 취하고 금세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